오우 오우 짠 쭈레는 안주가 빠질 수 없지 안주 뭐야? 오늘의 안주깔이는? 이런 그룹 더 사다 올라다 날 데리러가 똥싸기 주는 얘는 원래 이런가? 라는 생각이 들면 걔는 똥찹니다 본인이 똥차였다는 사람 있어? 다 똥차였겠지 너도 똥차야 아니면 헤어지면 다 똥차야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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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똥이지 않나 아... 안뇨똥 안뇨똥 영상편도 한번 해라 보고 있을 수도 있어 혹시라도 날 기억한다면 진짜 머리받고 방송해라 이렇게 예뻐졌는데 우리 묘교 내 과거가 어땠는지 알고 여자친구가 애인이 없으니까 얼마나 이렇게 하고 싶었어 크리스마스 멀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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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나는 내가 좀 나쁠색 좀 했어 잘했다 쓰레디 그리고요 관상행이 약간 똥차상이야 미안하게 됐다 근데 이건 내가 볼 땐 이거 오빠가 똥차가 아니라고 봐 20세대에서 이제 투체를 열심히 기획이랑 이런 거 확실하게 했는데 우리가 약간 못 맞춘 느낌이라 마음이 마음이 점점 아파지고 잘하고 있는데 왜 Simply asked 물어봐도 안뇨려 로제 음료 로제